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TV 테스트, 결핵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충북대학교 정문으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를 두 번 지나간 후 오른쪽으로 돌아요.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이 길을 쭉 직진해요. 계속 가다 보면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안내판이 보일 거예요. 안내판을 따라 왼쪽으로 들어가면 가족보건의원 정문이 보일 거예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를 위해 필요한 결핵검사를 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이상 결핵검사 병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